더 열어줘 잡아야 돼. 지금도 이렇게 가운데로 잡잖아요. 볼이 오면 약간 이쪽 방향으로 흘려서 잡으라는 거야. 오른쪽 센터백이니까. 열어줘 잡아야죠. 그렇지. 오, 이건가요? 지금 오른쪽 윙한테 못 주니까 접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그 목덕 메쉬님이 갔다가 또 움직여야 돼. 저기까지 내려오잖아. 예? 예? 오케이, 올라갑니다. 세컨드 볼. 자, 일단. 자, 혼돈의 카우스! 끄덕 들어갑니다! 오, 섹시함! 섹시함! 아, 잠시만요. 이거는 네, 우당탕탕, 우당탕탕 하다가 지금 공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잘 주워 먹어서. 여기서, 오호. 아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운도 운인데 좀 집중력 부족이죠.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주면 되잖아. 지금은 왜 주시려고? 헛나! 그러니까 보면은 좋은 타이밍에 패스를 안 하고 안 좋은 타이밍에 패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 내가 줄 때보다 그 받는 사람이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좋은 거지 내가 편하다고 그 사람이 힘든데 줘버린다. 그런 건 아니거든. 응. 이거 컨트롤 미스잖아. 이런 것도 명확하게 줘야 되고. 하나. 가자, 가자, 가자! 지금 여기서는 주면 안 되고. 이것도 둘. 이것도 셋. 네. 한 3초 만에 실수가 3개가 턴오버가 나온단 말이야. 양쪽에서. 음. 기본기가 기본적으로 받침이 돼야지 저희가 뭐 전술 얘기는 따로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네. 기본기가 이렇게 너무 안 이루어진 상황에서 전술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 씻. 스티븐 옥라드가 지금 바짝. 어. 지금 난리합니다. 지금. 컴백. 컴백. 이 수비수 보세요. 여기서 계속 저 상태로 세팅이 돼야 돼. 이 상태로 계속 있으면 돼. 지금 요렇게. 저 사람 뒤로 완전히 가기 전까지는 근데 여기서 몸 돌렸잖아. 공격수들은 저 몸 방향을 보고 친다니까. 그죠? 이렇게 바뀌었잖아. 이거 치면 떨어진다니까. 근데 이제 공격수 입장에서는 공격상에서 상당히 판단이 좋았던 게 줄리하고 한번 액션을 쳤었단 말이에요 저런 사항 하나가 그 수비의 밸런스를 깨트리는 동작이거든 여기서 안에 치고 컷백까지 기가 막혔어요 이게 바로 K조축했잖아 더 열어줘봐요 지금도 이게 가운데로 잡잖아 볼이 오면 약간 이쪽 방향으로 흘려서 잡으라는 거야 오른쪽 센터백이니까 근데 볼이 오면 볼을 항상 이렇게 잡는다고 이 공간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줄라 그러면 얘가 다가오니까 틀어가지고 차는 거야 그럼 어떻게 패스 각도가 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나오는 각도에 계속 걸리는 거란 말이죠 지난번에 그 이상하게 발바닥으로 땡기는 그거는 아직까지는 한번도 안 나왔거든요 하나하나 지금 교정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번에는 열어서 잡는 거 요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서는 이런 볼도 콘텐츠 나왔죠 실패 확률이 높은 킥이다 보니까 무슨 라모스는 저게 되는데 본인이 라모스냐고 프로에서 저럴 때가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저런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진짜 키 큰 선수가 있어 아니면 좀 몸싸움 잘하는 선수가 있어 그럴 때 이제 경기가 좀 저희가 좀 잘 안 돼 그리고 사이드 다 막혔어 너무 답답해 이럴 때 경합을 하고 거기서 떨어진 세컨볼을 먹는 거예요 프랭크 라이트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김신욱 말씀해 주시잖아요 저희 울산 때 전술이었어요 신우기한테 붙여놓고 신우기가 떨궈주는 거 전수들이 먹는 거 그게 전술이었는데 왜 안 되냐 그런 선수가 없잖아요 그런 선수가 있으면 저도 이런 전술을 한번 써봐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왜 중앙에서 중앙으로 안 되냐면 일단 중앙에서 중앙으로 할 때는 수비수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 누가 유리하겠어요 유리한 걸 생각을 하셔야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공이 넘어가 그럼 골키퍼가 나와서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희도 이제 항상 사이드에서 붙이라는 이유는 사이드에서 잡고 크로스 올리게 되면은 수비수도 공을 봐야 되고 들어오는 선수도 봐야 돼 그러니까 사이드에서는 대각선으로 킥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가운데에서 가운데는 신우기도 힘들었어요 댓글을 보니까 니네가 그러니까 캐릭터 밖에 똑같지 니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지 저거가 그거 보는데 야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제가 이번에 토트넘 경기랑 첼시 경기를 봤거든요 보면서 진짜 유심히 그것만 봤어요 진짜 저렇게 차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올까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 안 나와요 처상대회에서는 김신욱이 안 된대요 그게 2미터인데 본인들이 김신욱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또 이럴걸? 야 질라 타는 되던데?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참 이길 수가 없애요 그러니까요 그런것 같습니다 오 잘 잡아놨어요 잘 돌아갔고 야 전도 おるごるごる 오 패스 좋았고 열어졌고 지금 벤자마님이 잘 잡아놨어 업사이드 거 아니죠 벤자마님이 골 많이 넣거든요 방송에서 안 나와서 그렇지 앞에 있다 앞에 안 overhead 이거 두 번 나왔어요 그죠 여기서 본인이 왼발잡이가 아니란 말이죠 그 왼발 컨트롤을 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뿌리는게 이게 허리만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가는게 아니라니까 볼 더 틀어서 쭉 보내주면 돼 그리고 위치 지금도 상당히 안좋아 더 벌려야 돼요 라인 타고 있어야 돼 공간이 없잖아 지금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둘다 타형이 너무 안좋아 뒤에서 얘기하잖아 계속 막힌다고 반대로 심바트 자 모험을 떠넣나요 아 좋습니다 심바트 아하 너 마취촌 기술 저기 그 스페셜 매치에는 항상 좌쪽 빌딩 위에 스나이퍼가 한 명이 계시거든요 스나이퍼가 기분 좋을 때마다 한 번씩 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딱 석현이의 생각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다 축구화를 보고 있습니다 아 축구하기가 문제가 있다 아 이거 다시 또 이제 축구화를 장만해야 될 때가 왔구만 이거 이거 아쉽지만 버려야겠다 아 저요? 이게 선수들도 저런 선수들이 많아요 음 그러면 이제 감독 코치들이 한마디 해야죠 야 새끼야 뭘 쳐다보셨나 열어 잡아야죠 그렇지 별거 아니지만은 저 컨트롤이 나와야 돼요 기본적으로 아까도 계속 이렇게 잡았습니다 응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해놓고 지금 오른쪽 윙한테 못 주니까 접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그 목덕 메쉬님이 갔다가 또 움직여야 돼 응 응 응 응 응 서기까지 내려오잖아 어 여유야 여유야 주고 움직여야죠 저거는 그냥 니가 알아서 해야 하잖아 주고 움직여야지 요것도 이제 하면 되겠다 이거 열어잡는 거랑 누군가 주고 각 벌려가지고 받는 거 움직여요 요거 두 개 생각하는 거 네 패스 앤 무브 기본이 돼야 돼 가장 기본 중에 기본 네 저런 것들이 이제 훈련을 많이 해야 나오는 동작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이제 반복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근데 나는 반복 훈련 필요 없어 나는 뭐 이런 거 뭐 훈련 안 해도 다 잘할 수 있어 뭐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사실 뭐 방법이 없는 거 근데 지금 이 음 음호화의 이 분 내가 제가 뒤에서 이거 이 리턴 패스 할 때 저거 쉽지 않은데 저거 발목 당겨져 있잖아 그래도 되게 잘 넣어졌다 이런 생각을 제가 현장에서 했는데 저 선수 기본기 좋아요 저분 보니까 음 약 이거 되게 많이 하네 돌인데 여기 하나 나왔어 이 선수가 리턴 내고 보통 뒤로 가던 걸 가만히 서 있잖아 근데 어떻게 해 헤이 이러고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훈련 별거 아니지만 그게 기본 셋팅이야 이 선수 내가 봐서 훈련 받은 거 같은데 좋아요 됐다 루크서 치고 때리나요 때리 수컷 우와 잘 차고 잘 막았어요 희철이가 밖에서 그렇게 극찬을 하더라고 슈마이컬이 그리고 일단 다이빙 멋있어 멋있겠다고 뭐야 이거 이거는 뭐 기가 막혔지 K조축의 짬파 승규 형님의 수비도 좋았고 공격도 좋았고 키퍼도 좋았고 다 좋았다 수비 또 살짝 맞았고 으어 날씨와 함께 실수합니다 드디어 밖에서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처음 봤어 고로니 선수 득점에 성공합니다 아웃사이드 컨트롤 비올때 쥐약이라 그랬어요 그쵸 골키퍼는 이러면 그전에 기가 막힌 세이브를 다 없어지는거죠 우모아에는 오른발잡이 같애 아 그래요? 아닌가? 맞을텐데 오른발 잡이야? 오른발 잡이야? 야 좋아요 오른발 잡이야 됐어요 찬스에요 됐다 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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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참 여기서 진짜 센스가 있다고 느낀게 첫 터치를 안 해다 해놓는단 말이야 기가 막혔지 이 첫 터치 하나로 인해서 수비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을 뺏을 수도 있고 수비가 나왔다가 무를 수도 있고 우리팀이 들어가는 타이밍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첫 터치가 너무 공격적으로 잘 잡아놓은거 패스 임팩트가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스트라이크가 지금 상황에서는 뒤로 돌아가는게 아니라 그냥 앞으로 쭉 뛰었어야 돼 여기서 그냥 앞으로 같이 이 선수가 오는 길을 막으면서 그렇지 그냥 쭉 갔으면 그래야 얘가 여기도 못 가고 여기로도 못 가는 거야 근데 이 선수가 이렇게 벌려지니까 이 선수가 여기 들어오죠 그거 아니었으면 제가 볼 땐 지금도 9패스였거든 역습인가요? 아 네 슈스! 야! 야! 더 가져가야죠! 더 가져가지 지금 누구예요 패스? 와! 우모아이 우모아이 우리팀 왔으면 좋겠네 제가 말씀드렸죠 아웃사이드 패스는 한 템포 빠른 패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럼 보고 쳤어? 지금 보고 쳤어요 네 어 보고?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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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승기훈이 더 가져와서 이거 골까지 넣었으면 그렇지 바로 그냥 쇼치고 왜냐면은 지금 3대 2 상황이었거든 네 저기서 슈팅 때릴 이거 전혀 없었거든요 이유가 너무 성급했어 점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